자 미아가 오디션을 보고 난 후에 세바스찬과 서로의 미래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효과음자리에 들어갈 말 자 오답부터 좀 발표해 주시죠 네 오답으로는 5980님이 I love jazz 이렇게 보내셨고요 무역적자 성재흑자님께서 I saw you 또 둡055님께서 why so serious 라고 보내셨습니다 why so serious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박수진님께서도 맞춰주셨는데요 we are just gonna wait and see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 사실 명대사들 명장면이 많은데 저도 이 오디션 보고 난 다음에 천문대 앞에서 나누는 이 대사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 변하잖아요 I've seen better 저는 이 대사를 더 좋아하고요 냉정화님이 저 누나 흑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맞지? 흑화 없이 흑화 없이 막아낸 것도 웃기긴 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맞아 형 누나 영어는 되게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죠? 네 불어도 잘해요 자 오늘로 이제 2주 동안 개권 게스트로 함께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아쉬운 마음을 불어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앞으로요? 아 bonsoir tout le monde je suis très triste parce que c'est mon termine c'est le mot dernier jour de faire le radio avec mon sonja 선배 merci beaucoup au revoir 맥시 아 bonsoir tout le monde 맥시 본위 맥시 채팅창에 그냥 바게뜨 주땟무 기속곡 올리비에 지루 앙리 오고 있고요 자 무슨 말인가요? 그냥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성ja 선배와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모두 잘 자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라라랜드 퀴즈는 한 번 더 합니다 새로운 개권 게스토와 함께 할 거고요 자 전소영씨 배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많은 별명도 얻어가고 여러분들이랑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독해져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가 독해졌다는 거예요? 네 더 독해질 수 있었고 사람은 안 변해요 제가 다음번에 또 초대해 주셨을 때는 더 흑화돼서 라면맛 공부도 더 하고 더 독해지는 공부도 더 해서 여러분들 아주 꽉 기죽일 수 있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땡튜브 난아메리카노나 코빨간 배충기 채널로 전소영씨 마자영 누나와 함께 했던 인방 라믈리의 테스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날씨는 포근한데 일교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